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희입니다. 오랜만에 로마사로 돌아와서 326년의 한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326년 로마시의 한 목욕탕에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뜨거운 열탕과 함께 뜨거운 사우나가 같이 있는 일명 칼리다리움이라고 불리우는 목욕탕이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밖에서 꽉 잠겨있었고요. 그 안에서 한 여인 이름은 파우스타인데요. 이 파우스타라는 여인이 목욕탕의 뜨거운 열기로 삶아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삶아져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뜨거운 그 목욕탕의 증기에 의해서 질식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숨을 잃은 이 파우스타라는 여인의 신분이요. 무려 황후입니다. 황제의 부인이라고요. 이 여인의 남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한편 콘스탄티누스 일세라고도 불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도 불리는데요. 밀라노 칭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해서 이후 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곳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후 로마의 새로운 번영을 이끌었었던 인물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이 황제가 자신의 부인을 목욕탕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기 몇 달 전에 콘스탄티누스는 아들도 죽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크리스푸스였고요. 죄목은 불륜이었습니다. 불륜 상대는 목욕탕에서 죽은 파우스타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부인과 간통을 했다 이겁니다. 불륜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먼저 잡아서 모진 고문 끝에 목숨을 잃게 만들었고 그리고 얼마 후 부인도 목욕탕에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잔혹했던 모습을 콘스탄티누스가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족들에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이야기하려면 그 앞에 로마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3세기에 있었던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3세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 동안 로마에서는 군인 황제 시대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이 50년 동안 군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황제자리에 올랐다가 또 황제자리에서 쫓겨나고 군인들이 서로 죽이고 뺏고 하면서 황제가 서고 없어지고 했었던 시대가 바로 군인 황제 시대인데요. 50년간 총 26명의 황제가 사라지고 생기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 26명의 황제는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공동 황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총 26명이 황제자리에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이 혼란을 정리한 인물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로마를 정리하고요. 로마를 사분할 통치체제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크게 동서로 구분을 하고요. 동쪽 황제, 서쪽 황제 아래에 부황제를 또 한 명씩 둬요. 그래서 총 황제 둘에 부황제 둘. 그래서 사분할 통치, 일명 사두정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로마를 총 4개로 나눠서 사두정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두정치 전개가 꽤 복잡해요. 그런데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여기 인물들을 알아야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요. 자 일단 로마가 크게 동서로 구분이 되는데 동쪽의 정제, 정제가 이제 황제입니다. 이 정제, 황제에게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치호가 붙여져요. 자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그러면은 세계사를 교과서로 공부하신 분들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자라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가 붙여졌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의 칭호는요. 옥타비아누스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고요. 이후 로마 황제들에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가 붙여집니다. 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자리에 올랐고요. 서쪽에는 막시미아누스라는 인물이 황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황제, 일명 부제라고 하는데요. 동쪽에 갈레리우스, 그 다음에 서쪽에 콘스탄티우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콘스탄티우스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272년 또는 273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입니다. 당시 서쪽 지역의 부황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 자리에 있을 때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 황제 자리를 내놓고 내려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 자리에 내려오면서 막시미아누스도 황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고 부황제들이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레리우스가 승진을 해서 동쪽에 정제가 되고요. 콘스탄티우스도 승진을 해서 서쪽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갈레리우스, 서쪽에 콘스탄티우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부황제는 이제 막시미누스 다이아라는 사람이 동쪽에, 그 다음에 말레리우스가 서쪽에 부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 콘스탄티우스의 아들 콘스탄티 누스가요. 갈레리우스 밑에서도 군사적 활력을 하고, 또 콘스탄티우스, 자기 아버지 밑에서도 군사적 활력을 하면서 명성을 얻게 돼요. 이 콘스탄티 누스는 군사적 능력, 군사지휘의 어떤 그 능력이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명성을 쌌는데, 콘스탄티우스가 죽게 되면서 이 서쪽의 정제 자리를 콘스탄티 누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콘스탄티 우스의 군인들에 의해 추대가 돼서 콘스탄티 누스가 자기 아버지 자리, 정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제는요, 부재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재 자리를 거치지 않고 콘스탄티 우스의 아들 콘스탄티 누스가 바로 정제 자리에 올라가게 되자,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생겼고, 그래서 갈레리우스가 이거 문제 삼아서 콘스탄티 누스는 정제를 하지 말고 부재를 하거라, 그리고 발레리우스가 정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콘스탄티 누스는 부재가 되고요, 발레리우스가 정제가 됩니다. 콘스탄티 누스가 이걸 수용을 해요. 일단 자기가 그래도 깔끔하게 사두 정치 체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부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4명이 형성이 됐는데, 그런데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잠깐 앞으로 가면 이 막시미아누스가 있었죠. 황제 자리에서 내려왔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불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막센티우스인데요, 그 막센티우스가 왜 불만을 갖냐면요, 아니, 얘는 지 아빠 정제였다고 바로 정제 갔다가 또 부재됐는데, 이 막센티우스는 나도 우리 아빠가 정제였는데, 나는 여기 사두에 끼지도 못하고, 아, 열받네? 이래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센티우스가 나도 황제야 이러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서쪽에서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막센티우스의 아버지, 기존 황제였다가 자리에서 내려왔던 막시미아누스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나도 황제야 이러면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정치였는데 둘이 더해져가지고 총 6명이 로마의 지도자로 행세를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특히 이쪽 세력은요, 이때 왜 봉기가 성공하게 되냐면 로마 원로원이 또 지지를 해줬습니다. 사두정치 체제에서 로마의 기존에 정치를 했던 원로원이 소외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원로원 세력이 막센티우스를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분인 세력들이 막센티우스 편을 들게 되면서 여기가 막강하게 성장을 해서 황제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막센티우스는요, 나머지 4명의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공공의 적이 된 막센티우스 그냥 둘 수 없겠죠. 그래서 먼저 누가 손을 대냐면 발레리우스가 손을 댑니다. 발레리우스가 막센티우스를 공격을 했는데 패배를 하게 되고요. 막시미아누스에 의해서 발레리우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었어요. 결국 여기 덤볐다가. 그런데 이 막강했던 막센티우스 이 부자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 막시미아누스와 아들 막센티우스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시미아누스가 아들을 떠나서 콘스탄티누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시미아누스가 콘스탄티누스에게 갈 때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그 딸이 아까 목욕탕에서 죽은 파우스타입니다. 딸 결혼시키면서 둘이 손잡았는데 그런데 막시미아누스가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밑에 들어가서 그냥 잘 살았으면 되는데 중간에 반란을 꾀하다가 결국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콘스탄티누스가 막시미아누스에게 자결을 명하죠. 그래서 죽습니다. 자, 막시미아누스 죽고 발레리우스 죽었습니다. 발레리우스가 죽어서 서쪽 지역의 정제자리가 비었죠. 이 빈자리를요. 갈레리우스가 자기의 친구인 리키니우스에게 이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의 정제자리에 리키니우스가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갈레리우스, 막시미아누스 다이아, 그 다음 막시미아누스 다이아, 리키니우스, 콘스탄티누스, 막센티우스 이런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갈레리우스가 병사를 하게 됩니다. 갈레리우스가 죽자 막시미아누스 다이아가 정제자리에 올라가요. 자, 얘가 정제자리에 올라가자 리키니우스가 동쪽을 넘봅니다. 그래서 얘가 세력을 동쪽으로 몰고 들어가게 돼요. 이런 상황이었고 콘스탄티누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까 그 막시미아누스 있잖아요. 막센티우스의 아버지. 걔가 콘스탄티누스 밑으로 들어가서 콘스탄티누스한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바쳐요. 이걸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도 정제의 딱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정제 딱지 얻었는데 리키니우스가 동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세가 이렇게 됩니다. 동쪽에서 새로 정제가 된 막시미아누스 다이아와 리키니우스가 한 판 승부를 벌려야 되고 서쪽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지금 정제자리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얻었는데 여기 막센티우스가 여전히 세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 그래서 서쪽에서 둘의 대결, 동쪽에서 이 둘의 대결이 이제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사실 이 둘의 싸움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라는 겁니다. 자, 이 밀비우스의 다리 전투가 312년이에요. 이 싸움은요. 왜 유명하냐면 일단 이 싸움을 통해서 막센티우스가 죽게 되고 또 이 싸움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 둘이 싸우는데 312년 콘스탄티누스의 군대가 많아야 5만, 4만에서 5만 정도로 보고요. 막센티우스의 군대가 적어도 7만, 1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막센티우스 군대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군대는 기병이 강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벌이는데 막센티우스가 밀비우스 다리 진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이 사람은 스타일이 자기가 직접 기병을 몰고 선두에 서서 막 싸움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자, 막센티우스가 거세게 콘스탄티누스가 공격을 해오자 어떻게 하냐면 밀비우스 다리 옆에 부교를 만들어요. 뜬 다리를 만들어서 이 군대가 그 다리를 건너서 도망을 치는 척해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군대가 쫓아오겠죠. 특히 선봉에 콘스탄티누스가 서서 기병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네가, 이 막센티우스가 먼저 부교를 건너고 콘스탄티누스 군대가 부교로 들어왔을 때 그 부교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장시켜버리려고 작전을 짰는데 막센티우스 군대가 부교를 건너는데 이 부교를 해체하는, 즉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았던 공병이 이거를, 나사를 빨리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를 막센티우스가 안 건너는데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못 건넜어요. 그래서 부교로 못 건너고 밀비우스 다리로 그 옆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밀비우스 다리가 매우 협소한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막센티우스 군대가 많잖아요. 지금 1만 명, 2만 명, 이 군대가 우르르 그 다리로 몰려서 건너려고 하자 대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다리로 몰려들면서 막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데 막센티우스도 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막센티우스가 이 밀비우스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떨어졌는데 갑옷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다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특히 또 이 전쟁에서 크리스트교가 정치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싸움 직전에 콘스탄티누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십자가 표시가 나오더니 이 표시로 너는 승리하리라 이런 하늘의 개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말고 그리스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크리스트를 뜻하는 그 알파벳의 맨 앞에 두 글자 X와 P를 X와 P 모양을 합친 그런 십자가 형태가 있는데 라바룸 문양이라고 하는 십자가인데요. 이 라바룸 문양을 방패 그리고 깃발에 그리고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 즉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에서 하늘의 개시를 받아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제거하는 그러한 싸움이 312년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였고요. 그리고 313년이 되면요. 이 둘이 결혼동맹을 맺어요. 결혼동맹 맺고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동시에 밀라노 칭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게 313년인데 밀라노 칭령은 로마에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밀라노 칭령은 크리스트교만 공인한 건 아니고요.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로마 사회에서 당시 크리스트교가 세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공인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밀라노 칭령을 통해서 그동안 로마에서 탄압받고 그리고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크리스트교도들이 땅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탄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그동안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이제 카타콤 밖으로 지하 동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313년 밀라노 칭령이었고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313년에 마시미누스가 리키니우스한테 덤벼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고 리키니우스가 마시미누스를 제거를 하면서 결국 로마의 모습은요.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 두 명이 집권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물론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 말고도 부재가 있기는 하지만 동쪽의 리키니우스, 서쪽의 콘스탄티누스가 딱 자리를 잡고 둘이 경쟁을 하는 그러한 체제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럼 이 둘이 싸움이 나겠죠. 결국 314년부터 둘이 싸우는데요. 317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를 불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굴욕적인 조약을 맺어요. 리키니우스에게 굴욕적인 조약이죠. 그래서 둘이 공통 정제인데 둘 다 황제인데 선임 황제의 역할을 콘스탄티누스가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가 자기 땅도 콘스탄티누스에게 주게 되는 등 콘스탄티누스가 우월해지는 그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물러날 리키니우스가 아니었습니다. 리키니우스는 324년에 콘스탄티누스한테 다시 덤빕니다. 그리고 결국 콘스탄티누스가 이겨버리죠. 그래서 리키니우스 잡아다가 테살로니카에다가 유배를 보내버려요. 유배 보냈다가 거기서 결국 처형을 해버립니다. 전쟁에서 진 것이 리키니우스가 끝내 진 것이 324년이고 유배가서 처형당한 것이 325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리키니우스가 죽던 325년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니케아 공유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니케아 공유회는요.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정리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로마에서 그동안 크리스트교도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카타콤의 지하 동굴, 지하 무덤 형태는 유럽 여기저기서 발견이 돼요. 서로 각지에 떨어져서 지하에서 숨어서 믿던 크리스트교도들이 공인되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저쪽 동굴에 있던 애들 이쪽 지하에 있던 애들이 서로 만나게 됐는데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서로 숨어서 지내다 보니까 나와보니 서로 좀 믿는 형태와 교리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크리스트교의 교부 철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설에 대해서 다른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파은 삼위일체설을 주장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다. 그래서 성령과 성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하나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리우스파은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을 합니다. 이래서 이 논리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이걸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설이 정통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러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 다음 해인 326년엔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모자 불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326년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크리스푸스와 개모 파우스타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고문 끝에 죽게 하고 몇 달 후에 부인을 목욕탕에서 죽게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왜 몇 달 있다 부인을 죽게 했을까 이런 물음표가 좀 생기죠. 콘스탄티누스의 이 후처인 파우스타가 자기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애들이 황제 자리를 상속받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본처의 아들인 전처의 아들인 크리스푸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죽게 만들려고 얘가 크리스푸스가 나랑 간통했다. 나를 범했다라고 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고문으로 죽게 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얼마 지나서 아 이 여인이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거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아서 이 여인을 목욕탕에서 잔혹하게 죽게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진짜 불륜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326년에 가족의 콘스탄티누스 가족의 큰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30년에는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깁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요 원래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이 지역을 이 동로마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324년 즉 리키니우스를 꺾은 다음부터 나 이제 수도 저기로 삼을래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330년에 완공이 되고 수도를 아예 글로 옮기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리우는 도시를 이제 수도로 삼게 된 것이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당대 최대 도시였고 훗날에도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로서 유럽의 최대 상업도시로 성장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수도 천도하면서 로마의 새로운 번영을 또 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337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기 하루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기독교에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는 신자가 될 때 시작할 때 세례를 받는데 옛날에 로마에서는 원래 죽을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쌓은 죄들을 세례로 다 씻고 죽는 그러한 형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황제도 죽기 하루 전에 세례를 받고 337년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자, 로마의 번영을 이끌었던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유럽사회에 고민을 하게 되었던 하지만 잔혹했던 콘스탄티노스의 이야기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